자막제공자 야. 가. 두사랑 심상치않다. 뭐? 싫다. 오빠들 왜 그래. 어? 패팅이네. 티파니가 전주음보다 좋은 이유는? 알아, 만지지 마. 파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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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파닉! 떨려. 아빠도 떨려. 흔들려. 오빠도 흔들려. 오빠 멋있어. 6초 뒤에 들어간다? 잠깐! 잠깐! 잠시만, 잠시만. 너, 너 티파닉? 춤만 잘 추는 거야. 그렇다. 윤호는 춤밖에 없었다. 야, 너 오빠 춤추는 거 보고 싶다고 했지? 응. 야, 멋지지? 멋있다. 야, 죽이지? 야! 나도 멋있다. 야, 멋있지? 야, 멋있어. 형, 멋있어. 형, 여기서 뭐해? 오늘은 윤호가 한 방 먹었다. 사랑한다고 말해줄래. 내 손을 잡아서 날 이끌어줘 어, 어머! 뭐야 이거? 형! 나를 흔들어봐. 내 맘 돌려봐. 나를 흔들어봐. 내 맘, 나의 맘... 내가 남은 사람. 내 맘이, 내 맘이. 내 맘. 나의 맘을 흔들어봐. 감사합니다.